이현주 tv 입니다 오늘은 곤윤산에 왔습니다 저 길을 가파른 길을 올라가며 바다가 보이는 멋진 산이라는데 저도 오늘 처음 와봤어요 한번 같이 가 보겠습니다 진짜 힘들어요 제가 운동 부족 인가봐요 아 내려가서 열심히 운동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라가 볼께요 으어 거의 다 왔어요 잘한다 이른바 어 4 으 으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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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